오늘 저 산 위에 템플을 올라가려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근데 조금 출출해서 길거리 음식 하나 뭐 주워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아 아이스크림이구나 이거는 아이스크림 너무 달고 주워 먹을 게 뭐가 있으려나 이건 뭐야 이건 이거 뭐지? 이거 뭐 빵튀김이네 토스트튀김 어제 여기서 먹은 건데 아 찌기 조금 별로였어요 뭐 먹는 거지? 발걸이 같은 거네 길거리 음식 맛집이라 여기가 다 음식이 뭐 거기서 거기네 뭐야 이거 대기 먹는 거 뭐지? 닥쳐 치즈 치즈와 치즈 아 여기 사는구나 발 옆에서 롤을 이렇게 짜파티 같은데 짜파티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게 치즈 같은 거 발라서 아 라이스 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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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리아! 코리아! 홍금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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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come here in I don't know maybe tonight maybe I'm not sure In my plan I will live tomorrow Ok But I'm not sure You are not staying in Bangalore or somewhere else? Bangalore? Bangalore? Yeah I came from there Oh you came from here Yeah yeah Thank you 예 땡큐 굿? 굿? 얄미 얄미? 얄미 소파 오케이 오케이 소파? 소파? 사킴 사킴 사킴? 사킴 라비 사킴? 자비 라비 라비? 라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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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라비 라비 오케이 치즈랑 뭐 치즈랑 치즈랑 치즈가 들어가네 맛있겠네 이거 이거 뭐 맨날 이거만 먹는거 아니야? 맛있어보여는데? 어 어 아 아 저 이렇게 한번 더 올려? 어 어 지금 더 올려서 안에 치즈가 녹는구나 어 이거 맛있는데 이거? 소스가 되게 맛있네 소스가 약간 칠리에다가 크림 같은 거 섞어보는데 안에는 양파랑 그 다음에 양배추 이런게 주재료인거 같아요 그리고 치즈가 들어와있습니다 굉장히 맛있는데? 아 아 아 오케이 어 오케이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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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요것만 먹고 올라왔다 내려와서 또 먹겠습니다 어 맛있네 이거 한번 더 먹어야 되겠는데 확실히 스리랑카보단 음식이 맛있어요 이런식으로 옆에 계속 놓은 시장입니다 응 암마 들어 우리 먹으면 안돼 인마 응 아 음료수 저기서 먹어야 되겠다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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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게 비싸? 45이면 얼마야? 아저씨가 영어를 못해갖고 이거 좀 그런데? 그리고 옆에 아저씨는 또 대충 말해주니까 어...괜찮네 가격괜찮네 응 여기 따라서 쫙 올라가는군요 저 위에서 끝까지 저 위에서 끝까지 여기 저기를 올라갈 겁니다 응 올라갑니다 이제 응 펌피락이 유니카네 다행히 덜 더워요 저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금방 올라가네요 굉장히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람이 조금 부네요 그래도 12시나 1시쯤에 오면 굉장히 더울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왔는데 선택을 잘 한 것 같습니다 헤어스타일 죽이는데 돌계단이 다 깎아서 만든거네 보니까 바위를 자기가 진짜 저기가 진짜 기쁨 거다 두부 로봇 ز 가사 조식 석고나미인가 석고나미 서쿠라미야 진짜 딱 이거 약간 그 중국사의 이 계단 있잖아요 송인교인가? 그거 비슷해요 아저씨가 알려줬어요 부다가 아니라고 아 이게 산스클리트 언어구나 진짜 그랬어요 진짜 멋있으니까 이즈으로 내려가면 또 다른 동네이구만 제가 올라오는 데는 좀 아저것이고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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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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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는 맛있었어요. 한 달 더! 끝! 뭐지? 이게 다른지! 간단하게 치킨 버거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. 오랜만에 이런 것도 좀 당기네요. 안 먹어 버릇해서. 햄버거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. 햄버거를 그 자리에서 막 세 개 이렇게 때려 먹습니다. 오늘은 그냥 더블 패티로 하나만 먹고 갈게요. 많이 안 먹네요. 이상하게 인도 오니까. 여기 아고다에서 가격이 547.5라고 나오는데 더 이상 이거를 쓰지 않는다고 하네요. 근데 왜 여기 안 내렸지 이거를? 그리고 여기 와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1,100이래요. 일부러 이거 보고 온 건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? I came from very far away. Why work? Because I told it. What the fuck is it? I came from 2kilometer. With this. 어이가 없네 진짜. 이 시간에. 지금 9센트 하겠거든요. 2까지 오는데 지금. So what should I do? No. No. With this. Okay. 이거는 아고다에 제가 연락을 해서 지라 좀 해야 되겠어요. 이거 미친 거야. Crazy. 2 ... 1ο. 2 2 3 2 2 3